잘리셨네요. 예. 영목이 없네요. 제가 여기에 다시 오게 돼요. 진짜 적당히 해라. 진짜 일단 잘리기 전에. 그럼 짜는 거 어떡하지? 그럼 나는 뭐 경우부터 다시 해야 되나? 어떡하지? 아 이거 진짜 자를 수도 없고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왜, 왜, 왜 이렇게 웃지? 웃나? 슬퍼 이렇게 웃어요? 오늘 왜 그러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 진짜 시작해. 이거 어떡해.